죄송합니다. 1분 정도란다. 헉! 해냈어! 어떡해 어떡해! 우리가 구한거야? 늘 그랬듯! 오늘도 성공! 그거 걱정이야? 스파이크! 난 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진심이야. 이거 짤네. 너무 짤네. 네가 포니배를 부수는 걸 말이야. 넌 우리 영웅이야. 귀요미 스파이크. 너무 짤네, 이거는. 너무 짤네. 셀레스티아 공주님께. 오늘은 제가 우정에 관한 교훈을 얻었어요. 물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가 아끼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는 일은 없다는걸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그 배려로 똘똘 뭉친 우정에 세상에서 첫 번째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뭐, 첫 번째는 아닐지도 모르죠. 아니, 맞아. asten화. 피는 게. 다 구이자, 다 구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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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